안녕하세요. 레비뉴어러분. 동현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천문대를 레비뉴어들께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열심히 갔는데 오늘은 할리우드 사인을 또 영상으로 레비뉴어드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위에 할리우드 사인이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까이서 뭔가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걸어야 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지금 걸어야 되거든요. 물도 챙기고 또 지금 저는 이렇게 반바지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혹시 출 수도 있어서 이게 발언마귀도 하나 챙겨 왔습니다. 이제 걸어볼건데 중간중간에 영상을 좀 켜면서 할리우드 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순해요. 여기 보면 신발도 신고 있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가 슬슬 지고 있어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갈 길이 멀거든요. 뭔가 해 지는 해가 지는 것도 봐야 되고 약간 그 과정을 봐야지 뭔가 이쁠 것 같아 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왔는데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완전 경사진 오르막길이에요. 카메라에는 이 경사 가게 어떻게 담겨질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높거든요. 가파르고. 그리고 힘드네요. 여기 있는 멍멍이들이 진짜 진짜 너무 다 이뻐요. 컵스키도 있고 갓픈투도 있고 진짜 치와도 있고 엄청 다양한 멍멍이들이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ahí 치고. 와 저거 독수리 인가? 아니야. 독수린 좀 더 한 것 같은데?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없어졌네 엄청 큰 새가 날아다녔는데 독수리 인가? 자, 저는 걷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걷고요. 할리우드! 웰컴 투 마 할리우드! 후엠마 후엠마! 갑자기 비즈엠 꺼드려요? 아니요, 됐어요. 후엠마 후엠마! 할리우드! 땀나! 할리우드! 사인 진짜 가까워졌어요. 왜 급경사같이 생겼지? 아, 여기는 가는 길이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와, 일로 가면 빨리는 가겠다. 오마이갓! 우와! 으아! 우와! 위에다! 할리우드! 이쁘네 저기 달이 떠있어요 진짜 딱 반달 여러분, 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맞나 이쪽이다 여기 끝에 보면 제가 갔던 전망대가 보여요 여기 진짜 높은 것 같고 하늘색 진짜 예쁘죠 아 대박 대박 아 하늘색이 미쳤어요 진짜로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완전 제가 본 하늘 중에 탑5 안에 드는 하늘 근데 우리는 한참을 더 걸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제 진짜 여기 완전 높거든요 하늘도 너무 이쁘고 저희 구름 보이세요 저기 앞을 구름 갈매기살 같지 않아요? 너무 맛있겠다 아이 힘들어 하이 하이 우우 진짜 높죠 저기 다시 보여줄게요 갈매기살 구름 미국 와서 관광해지겠어 하도 걸어다니고 하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아 할리우드 사인 표지판 뒤에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었대? 더 올라가야돼? 예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 와 근데 되게 표지판 뒤에는 막 극적으로 막 뭔가 아름답게 하이 앞에서 볼 때가 이뻤다 그렇다 와 진짜 다 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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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여러분 여기가 정상입니다 하아 너무 이쁘죠 왔네요 하아 너무 이쁘죠 왔네요 사실 이게 코스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저것 하다가 오니까 힘들었던 거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비하인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번에도 어 마지막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아니 내려오려고 하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프레쉬를 키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프레쉬를 키고 가는 이유는 위험해서가 아니에요 이 바닥에 있는 말똥들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조심히 잘 내려오도록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야경 안녕